안녕하십니까? 이게 시작되네요.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여행이 좋았죠? 수세기 동안 과학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주었습니다. 갈릴레오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가 우주에서 어디에 어떻게 속하는지 가르쳐 주었죠. 이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윈이 자기의 이론을 들고 나와서 아, 하나님이 또 틀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절이 서로 모순된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여우수와의 날이 길어진 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주와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생긴 층들을 봐라. 이 층들이 우리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연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석 기록들을 보면 아주 간단한 하등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로까지 이런 진화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연대 측정을 보면 5400만 년 정도의 연식이 나옵니다.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학과 성경이 보여지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갈릴레오 전에는 지구 중심설이 주였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해가 뜨고 지고 땅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전에 있었던 지구 중심설이 성경과 잘 맞아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 중심설이 나타나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지지하다가 감옥에 갔죠. 그리고 그 갈릴레오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아, 과학과 종교를 함께 놓고 비교하거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되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3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해가 뜬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해가 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말은 아닌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가 뜨고 진다는 말이 어떤 과학적 이론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갈릴레오 시대에도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설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 과학에서 왔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갈릴레오의 거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교황을 모욕을 했기 때문에 교황이 가만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감옥에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과 성경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지난 것들을 살펴볼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성경에 보여지는 그런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제 개인적으로는 3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갈등과 또 혼란입니다. 그 갈등과 혼란이 우리를 다음 단계, 즉 연구, 조사와 성경 연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의 해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도 이 도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과학 영역에서 그만의 과정이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시험해 봅니다. 관찰과 또 실험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종교 영역에서도 또 그만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그 종교적인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고대 말씀과 또 고대 언어를 연구하면서 다시 시험해 봅니다. 이 양쪽의 과정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그 두 개가 꼭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과학으로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과학은 과학으로 연구를 하다가 두 개가 이렇게 맞다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을 연구하다가 과학이 주장하는 점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모순된다고 보여질 때는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해 봐야겠다는 도전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연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과학도 더 신중하게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성경을 더 열심히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이 가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또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학 회의에 가서 제가, 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가설 또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냥 가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이론이 틀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과학적으로 저도 조금 더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더 배우고 나서 다시 그 과학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부분, 인터페이스, 접점이라고 하는 갈등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갈등, 그 다음에는 연구, 그 다음에는 해결이 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사건을 배경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시대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었던 것은 지구는 가만히 서 있고 태양이 그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다윈과 또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종들이, 살아있는 모든 종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변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동물의 다람쥐가,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종인데요. 다윈의 말에 따르면, 그 이론에 따르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이 종이 변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일 동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짐승과 또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뿐이지, 이것들이 나중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종의 고정화, 이 이론 역시 그리스 이론에서 왔지,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 또한 성경에는 없었으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른 무엇인가에 통해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신중하게 연구할 때,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맥크리티 프라이스라는 분은 교사였는데요. 1900년대 초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한 분은 아니었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지질학을 성경과 어떻게 접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지질학과 진화론이 다 틀렸다고 믿게 이르렀습니다. 특히 그가 두 가지의 굉장히 강한 거부를 보였는데요. 빙하 시대에 관한 지질학적 이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은 빙하들이 있었다고 주장이 되어 왔는데요. 이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오버트러스트라는 현상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층으로 있다가 부러지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캐나다 라키 마운틴인데요. 여기 선 보이시나요? 밑의 부분은 더 오래된 것이고 위의 부분은 조금 더 새로 생기지 얼마 안 된 것인데요. 얘네가 원래 두 개는 이렇게 같이 평평하게 있다가 이쪽이 부러지면서 위로 올라탔다고 주장합니다. 프라이스가 이 문제에 자꾸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지질학자들이 이 단층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자꾸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 보더라도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캠브리안 시대에 살았던 삼엽충이 다이노사우루스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질학자들은 이 단층이 올라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스 씨는 그냥 자기네 진화론을 맞는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금 흘렀는데요. 더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볼 때 프라이스 씨는 이 양쪽 예에 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 표면에는 10분의 1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빙하 시대에는 바로 이 노아홍수가 끝나고 바로 그 직후였는데요.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얼음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층이 부러져서 올라타는 현상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이 산을 잘 조사, 연구를 해보면 이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홍수를 생각해보면 이 산과 산들이 움직일 정도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윈도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믿고 주장하게 되었고요. 또 프라이스 씨도 실수를 했죠. 지리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잘 알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10 o'clock? 이번에는 다른 캐타고리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논란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 사이의 논란거리, 논쟁점이라고 주장되어 왔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갈등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에 관해서 이 논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자꾸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서로 모순된다,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창조 과정의 순서를 바꾸어서 말하니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보다 식물이 더 나중에 창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깊은 연구를 한 결과 창세기 2장에 나온, 제시된 그 식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식물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식물은 죄 이후에 들어온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 어떤 갈등거리나 논쟁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랜디 옥커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 내내 그리스토인들마저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는 모순되는 이론이죠.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땅이 평평했고 하늘이 꼭 이 국그릇, 그 동그란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토인들과 또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학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이 이 평평한,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토인 저자들이 쓴 책들을, 중세 시대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 단 한 명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학자들이 옛날 그리스토인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문화를 흩어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썼던 그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이 고대 우주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의 학자가 우리 그리스토 교를 흩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었죠. 구약시대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 거꾸로 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역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처럼 보이지만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더 깊은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믿어지고 있는 과학의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신학입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초자연적인 간섭이나 창조, 그 어떤 신적인 것은 전혀 간섭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를 찾던지 간에 신을 배제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창조와 또 노아홍수와 또 다른 모든 기적들이 현존했었다고, 실제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개념이 더 올바른 것 같고 이 믿음을 갖고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과학에도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단계를 거쳐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과학적인 새로운 가설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연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과학의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과학자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암석들이 굉장히 빨리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백만 면에 걸려서 된 것이 아니라 홍수를 거쳐서 아주 빨리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예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그 가설을 연구할 때 성경과 과학 사이에 보여지는 그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과학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캐타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1단계, 그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논란거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화석 기록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밑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장 하등 동물, 간단한 단순한 동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동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주 조금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우리가 그 홍수를, 대홍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화석들이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또 방사성 연대 측정, 방사능을 이용해서 연식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도 아주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른 과학자들은 뭐를 알아내고 싶으면 먼저 예측을 하고 그것을 시험해서 결과를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생물체의 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면 지구의 연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을 사용해서 정말 지구가 몇 억만 년짜리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왜 하지 못할까요? 한 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이 맞았고 그런데 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똑같은 과학을 입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물체의 종의 고정 문제와 지리학적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다른 분야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체의 종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조된 그 피조물 같은 종 내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진화라는 이론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절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지리학적 시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몇백만 년이라는 지구가 몇백만 년 살이라는 그 이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와 곧바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합쳐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크리스찬이티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사건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첫번째는 죄도, 악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창조가 시작됩니다. 사람과 천사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컴퓨터나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과 죄가 들어오면서 악과 고통과 죽음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십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었던 그들에게서 악과 죽음이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역에 하지만 화석 기록을 보면 5억 4천만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람이 어디에 있죠?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있어 온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생깁니다. 화석의 뼈를 보면 질병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질병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따로 있습니다. 공룡들 역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생기기도 한참 전에부터 몇 억 년 전부터 죽음과 악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이 밑에 부분 태초부터 있었고 그저 화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악과 또 죄가 그래서 이 성경이 맞다면 이 모든 죄와 악과 죽음이 있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진화 생명이 몇 억 년에 걸린 걸친 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아담과 하와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죄로 타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생명이 진화를 통해서 몇 억 년에 걸쳐서 생겨왔다면 이 악과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적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믿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게시록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고정이나 아니면 소진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학적 시간 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이나 또 이런 화석 기록의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성경이 옳았구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역시 옳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야 왜냐하면 우리의 방사성 연대 측정이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언젠가는 지리학적 시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사성 연대 측정 지리학적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마지막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과학과 성경을 말도 안되게 섞어서 통합해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나중에 발견될 어떤 그 증거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증거를 찾고 또 대답이 되지 않은 그 질문들을 우선은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답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측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얼음 덩어리에 놓인 그 층들이 연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층들이 연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폭풍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기록 역시 그 순서가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의 퇴적물이 천천히가 아니라 굉장히 순식간에 빨리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도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생명체의 커다란 대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많은 예측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갈등, 논란거리가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과학을 합쳐서 만드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산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에 바탕한 것이겠죠. 나중에 더 많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던져주면서 보물이 여기여기 있다 하고 그려진 걸 주면 가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 는 여러분이 그 지도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만큼 믿느냐 달려 있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좋으신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신다면 과학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과학에서 보여지는 논란거리를 해결하는 데는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갈등과 혼란 두 번째는 과학적인 연구와 성경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과 깨달음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시험하거나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험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과 논란거리들이 이 3단계 중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논란의 단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연구 단계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이제 벌써 결과를 얻어서 문제가 해결된 단계까지 갔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저희가 과학자들끼리 연구 여행을 떠났는데요. We were at a place in Utah called the Goosenecks of the San Juan River. Goosenecks of the San Juan 강이라는 그쪽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So the river wandered like this in tight loops. 이렇게 거위목이 휘어진 것처럼 이렇게 휘어진 모양의 강이었는데요. 강이 이렇게 굉장히 깊어서 골짜기로 300미터 깊이로 이렇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것이 강이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과 약간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그 주장을 했던 두 명의 지리학자들이 이미 이미 시간을 쫓아오지 못하고 이미 옛날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년 전에 강이 그렇게 천천히 흐른다고 해서 강이 그렇게 천천히 흐르면 똑바로 이렇게 300미터나 파내려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흐르면 휘어지는 부분을 더 넓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수처럼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를 때에만 퇴정물을 계속 위로 띄워주면서 밑으로 깊게 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10년 전에 연구소가 제가 가서 서 있었던 그 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과학과 성경 간의 그 어떤 논란 여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답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연구가 끝나고 해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보여지는 논란거리의 해결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요점을 볼 때 어떤 논란거리 주제가 생겨지면 그 3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견해는 지금까지 있어 온 그 논란거리들이 이 3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믿음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런 논란거리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논란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제가 보아온 결과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 3단계를 거치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결점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 3단계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현재도 지난 40년 전처럼 그만큼의 보여지는 이런 어떤 논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문제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겠죠. 과학이 우리에게 문제거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이 3단계를 거쳐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이 3단계를 걸쳐서 해결점을 찾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